2번 일정수액에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핵이사는 충돌 위험성을 조기에 탐지하는 수단으로서 접근하는 선박의 상대 방해를 자주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1번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선박의 상대 방해를 자주 2번 거대선 예인선 200m 이상 되는 선박을 갖다가 우리가 거대선 또 200m 이상 되는 선박을 거대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겠죠. 100m나 200m냐 이것은 우리가 해우법과 관리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숙제 낼 겁니다. 거대선은 100m 이상입니까? 아니면 200m 이상입니까? 이 부분은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셈에 자주 나오죠? 거대선. 자 100m냐 200m냐 거대선 또는 애인선에 접근할 때 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박에 접근할 때 방해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을 때는 그러한 충돌의 위험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심. 충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맞고. 항해 당직을 담당하는 회계사는 관련 IOPC 펀드 협약에 따라 조기에 적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하며 뒤이어 그러한 조치가 소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당직금과 관련돼서 선박이 충돌할 우려가 있잖아. 조심해야 되잖아. 당직금을 확실히 잘 쓰라 이 말이야. 충돌했을 때는 난리가 나. 그래서 우리 콜레그라고 있는 거죠.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IOPC 펀드가 아니죠. 이 협약이 아니고 그죠? 콜레그 그죠? 콜레그 그죠? CO RG 그죠? RG R이 그죠? CO LREG 콜레그라고 얘기하는지 충돌 콜레그 하면 충돌이라고 알아놓으셔버립니다. 해상 충돌 예방 규칙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IOPC 펀드 협약이 아닙니다. IOPC 펀드 협약은 국제 유류 보상 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4번 양호한 기상식 가능할 때는 언제나 레더 작동 연습을 실시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별 무리 없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공부 안 하면 이런 문제는 못 맞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 문제도요 다른 형태로 문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빼고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이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근무와 관련돼서 선박이 충돌하려고 한다는 말이야. 그때 어떤 조치 같은 거 반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잘 익혀주시길 바랍니다.